오늘은 도리가 TV 보는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아지들이 가끔씩 TV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보긴 했지만 오늘처럼 집중해서 TV를 보는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한데 오, 자세를 잡았어요. 동물 프로그램 중에서도 강아지 프로그램들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 볼만한가 봅니다. 자리를 잡고 집중을 해서 보기 시작하네요. 이야, 도리의 이런 모습. 아, 놀라운데요 이거. 집중을 해서 자리를 딱 잡고 있다니. 아,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같이 보자고 쳐다봤어요. 아, 그래. 같이 보자. 아, 이거 재밌냐. 도리. 이름이 돌멩이입니다.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아, 돌멩아. 재밌나보다. 와, 정말 강아지들이 이렇게 TV를 보는 모습. 저는 그동안에나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 정말 재밌는데요. 아, 그동안에 도리가 침대 위에서 손 그림자를 만들면 그림자 잡느라고 굉장히 뛰어다니고 재미있게 놀고 그랬는데, 이렇게 TV를 보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닙니다. 아, 집중해서 보는 것은 처음이라. 아,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정말 재밌는데. 도리 너 덕분에. 덕분에 나도 TV를 본다. 아, 정말 TV 안에서 그 강아지 귀여운 녀석이 보이는데, 집중해서 이렇게 보는 모습들 정말 신기하고요. 강아지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모습도 보게 됐는데, 우리 도리 덕분이네요. 아주 즐거웠어요. 알아서 감사합니다.